이리 버선발로 달려온 것을 보니 자네도 심수근의 안위를 걱정한 것이 아닌가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하네 그나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가장 큰 벌을 받은 사람 또한 자네니까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 어쩌면 이 개현배처럼 작은 구멍이 뚫려있을지도 모르지 사실 구멍인 나도 구멍이 승승 나인다 스스로 만족한다면 꽉 채우지 않아도 썩 잘 사는 것이다 그럼 눈꺼 뿐이 못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뭐가 안심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안심한 짓이지 그러니 나도 하고 싶은 건 해보고 맘에 안 들면 확 들이받아보기도 하고 고집도 좀 부리거라 그래야 숨통이 트이지 드릴 꺼내 Metoo tain gez Ahmet 에어쓰